EBS FM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 저는 최수진이고요.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어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새해 계획으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참 많으셔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주에 선생님들을, 특별한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런 조언을 좀 받아보고 또 선생님들의 근황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비트 있는 영어의 호스트이자 또 저의 모닝 스페셜 선배님이기도 한 저에게 또 굉장히 소중한 친구라고 불러도 되겠죠. 네. 이현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석입니다. Good morning. Morning. It's lovely to have you here, 선배님. Happy New Year. It's been a while. 그러니까 2021년이 됐다는 게 아직 좀 실감이... 저도 아직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well, I think you need no explanation as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have been tuning in to morning special for years and years. It's just lovely to have you back on the show. The morning special은 약간 친정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I feel like home. It's been like 10 years since I've been in the seat. 그렇게요. 그리고 이 비트 있는 영어도 지금 선생님이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이제 올해로 13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와, 대단하세요. 12월에 이제 4,000회 방송을 넘어섰는데... 오, 축하드려요. 네, 네.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모닝 스페셜도 예전에 7,000회 특집 때 저희도 출연하고 그랬었잖아요. 4,000 에피소드. I mean, once you think about it, it's like 4,000 에피소드. No, that's a great feat. Once you think about it. You're going to be connecting with your fans and your students a lot more this year, it seems. And I think 바른 영어 표현 is one way that you're going to be connecting with your students, right? 저희 정규 방송도 있고, 이제 오디오 어학당의 오리지널 콘텐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다르잖아요. 그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게. You created everything from scratch. Yes. 오디오 어학당의 구독자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 세상의 모든 영어라는 콘텐츠가 있었고 바른 영어 표현이라고 해서 딱 우리말의 어떤 말을 딱 어떤 영어말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바른 영어로 얘기할 수 있을지 하는 콘텐츠가 한 2,000여 편 기획돼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이번 주에 많이 출연하셨죠? 네, 네, 맞아요. 콜라보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탑재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요. Well, you've been teaching for more than two decades, and I'm sure you've met countless students who will have told you what their concerns are when they're studying English. 영어 고민, 공부하면서 고민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들은 고민, 구체적으로 문법이 약하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저 선생님 3년 이상 문잉 스페셜 듣고 매일매일 했는데 아직도 입이 잘 영어가 안 붙어요.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3년, 5년, 6년 계속 방송 듣고 하는데도 아직 잘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강의한 지 22년, 방송 15년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대학원 다니고. 박사님이시고. 아니요. 학사 과정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나와서 여러 학도 해봤고 그런데 저도 평생 영어 선생님에 대한 꿈을 갖고 매일매일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도 영어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3년이나 5년하고 영어가 안 나온다고 얘기할 때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랑 같이 평생 하십시다. 맞아요. 어차피 여학이란 게 끝이 없죠. 그러니까 하다가 놔도 일단 줄기 시작하는데 그럼요. 3년, 5년 했다고 이게 잘 되길 바란다. 그러면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분들이 3년 딱 연습하면 이게 확 잘 된다고 느끼지 않으실 것 같고 오히려 그 정점에 올라갔을 때 가장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악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도 어렸을 때 첼로를 했었는데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연습을 해도 이제 그냥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다가 실력이 어느 날 쑥 느는 것이지 매일매일 실력이 느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하루만 연습을 안 하면 실력이 뚝 떨어지긴 해요. 이 언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데 안 는다. 특히 이제 Productive Skill이라고 하잖아요. 말하기나 쓰기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듣고 이해하는 거니까 잘 모르잖아요. 머릿속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제 말하고 쓰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드러나니까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답답한 게 왜 이렇게 반풀리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 고민은 평생 같이 해야 되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요. 미안이 좀 되네요. 정도가 다를 뿐이 누구나 겪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꾸준하게 삼으로서 이제 풀어나가요. 아, 그러시면. 네, 저도 고민이, 저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절대 영어 공부 작심상율로 안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평생 공부합시다. 평생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른 영어 표현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생각, 이런 고민거리 다 많이 고려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하시면서 준비하셨나요? 이게 이제 제목에서 딱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바른 영어 표현이라는 게 뭐 딱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원어민들이 탁 치면 어떤 말이 나올까? 우리도 이제 학말 나오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영어로 잘 안 나오는 표현들이 너 저 엎어져서 자니? 옆으로 자니? 뭐 이런 것도 되게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쉬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I sleep on my stomach 그럼 엎어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I sleep on my side 뭐 옆으로 잔다는 얘기고 I sleep on my back 하면 정자세로 How do you sleep? Do you sleep on your back? I sleep on my back. See? I sleep on my stomach. 저는 이렇게 엎어져서 자거든요. 오, 그렇군요. 질문할 때도 사실 우리는 어떻게 자니? 라고 하지만 영어에서 How do you sleep? 라고 하면 그냥 이제 Well?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What position do you sleep in? 이런 질문이 또 나와야 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 보면 또 익숙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른 영어 표현이란 게 그럴 때 딱 그 뉘앙스의 어떤 것을 잘 전달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자 많은 크리에이처들이 지금 고민을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정성스럽게 컨텐츠를 쌓아가는 게 바른 영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선생님 강의를 좀 맛보기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바른 영어 표현의 선생님 강의를 우리가 조금만 그래요? 들어보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하나의 강의를 한 짧게나마 하나만 하면 되나요? 생방송으로? 네. 또 떨리네요. 생방송으로 하니까. 자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네. 바른 영어 표현의 이현석입니다. 자 요즘에 그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거리 두기가 이제 2.5단계로 유지가 되긴 됐는데 격상을 해야 된다느니 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 거리 두기를 올리다, 격상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소위 좀 해보고 싶을 경우도 있을 텐데 아주 좋은 표현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빠지는 길을 램프라고 합니다. 내리막길일 수도 있고 오르막길일 수도 있고. 자 그 램프, R-A-M-P를 써가지고 동사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램프에다가 업을 붙이면 램프업, 거기 뒤에 소셜 디스탄싱 메셉스, 즉 사회적 거리 두기를 붙이면 주로 정부가 아는 조치죠. 그래서 the government ramped up, 소셜 디스탄싱 메셉스. 이렇게 하면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했대. 램프업 되게 기억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 고속도로 빠지는 그런 느낌의 단어를 동사로 쓴 거고. 비펍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게요. 워닝 스페셜에도 많이 소개했던 표현들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년 내내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외신에서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걸 외우기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비펍, 램프업? 아, 그렇군요. 비프 소고기인데 동사입니다. 고기 먹으면 일세지잖아요. 램프, 고속도로, 고속도로랑 소고기. 그래서 격상하다라고 할 때 램프업, 비펍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표현을 할 수 있네요. 이게 보니까 동사 중에 두 개짜리 동사가 제일 한국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요. 스탠드업 이런 건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램프업, 비펍 이런 건 정말 잘 안 돼요. 이런 혀를 잘 뚫어드리면 이게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른 영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3분 안에 딱 이 정도만 머릿속에 탁 넣어서 계속 축적돼서 한 천 개, 이천 개가 되면 이런 회화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겠죠. 네.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아, 진짜요? 하나만 더. 맛보기로. 뭐 또 있을까요? 또 할게요, 그러면. 비슷한 주제로? 또 인사 한번 또 할게요. 인사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발언 영어 표현의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가 격리를 하세요라는 표현을 영어로 한번 들어볼게요. 와, 역시나 뭐 요즘 필수적인 표현이죠. 네, 네, 네. 격리라는 단어를 quarantine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명사이기도 하고 실제 동사이기도 한데 자가는 앞에 우리가 셀프 주유소하듯이 셀프를 붙여주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셀프 코린틴 하면 자가 격리라는 명사도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게 이게 동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please self-quarantine after the test 하면 요즘에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검사를 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일정 기간 이제 자가 격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please self-quarantine after the test. 검사 후에 자가 격리를 해주세요. 여기서 셀프 코린틴이 그냥 자동사입니다. 동사예요. 자가 격리 하세요라는 뜻으로. 맞아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시대에는 격리하다. 그러면 isolate라는 사전적인 단어를 훨씬 많이 썼죠.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방역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무와도 만나지 않는 의미의 isolate. 그렇죠. 갇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방역의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quarantine을 격리라는 의미로 쓰는군요. 잘 집어주셨네요. 원래 방역의 큰 의미인데 이게 격리의 단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시대주류에 맞게 또 배워보면 이게 살아있는 영어인 것 같아요. 생방송 모닝 스페셜이 있듯이 표현들도 살아있게 그때그때 맞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오늘 좀 랩업을 하자면 선생님과 함께 배운, 말이 안 나오네요. ramp up, 그리고 self-quarantine.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못 잊을 것 같아요. 이 표현들은 저도 한 번 이렇게 생방에서 한 표현들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요. It was a true pleasure and a delight to have you back on the show today.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Have a great weekend and I'll see you soon. Of course. We hope s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appy New Year.